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 소식은 어제에 이어서 브라질에서도 좌파 우파 사이 아주 격렬한 그런 결전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두고 아마 치루진 모양입니다. 어제 브라질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교민분들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혹시 이 방송을 브라질에서 듣는 교민분이 계시면 그 내용을 조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참 세상이 참 너무나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궁금해하던 내용을 브라질에 사시는 한 교민께서 교포께서 이렇게 전해 주셔 가지고 대충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 대선은 아주 선거 부정을 하기에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습니다마는 이 소위 이야기해서 선거의 문제에서 전자투표 우리는 이제 전자투표를 아직 실시하지 않습니다. 선거 안에서 추진하다가 이제 그것이 논란이 많아 가지고 중지된 상태인데 아마 이제 이렇게 선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할 걸로 봅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셔가지고 주문하실 때 터치스크린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미국에서도 일부 주가 사용을 하고 또 그래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브라질에서도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의 내용은 브라질 대선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고 참 한 국가가 정상국가로 복귀하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브라질에서 이제 좌우가 아주 격렬하게 이렇게 그걸 해서 이제 과반수를 일단 1차 투표에서 다 달성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선 투표까지 가는데 이제 이게 이제 좌파를 대표하는 룰라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기업인 출신으로서 자이루 보소나루 대통령 우파 진영을 대표하는 제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소나루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여론조사에 뒤처지자 전자투표 시스템 등 선거 전반에 부정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선 전날까지도 선거 패배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신들이 워낙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외신들 분석해가지고 한 번 더 정밀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정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런 종류의 기사만 보더라도 워낙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루고 왔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일단 선거 개표 과정에 컴퓨터가 개입되게 되면 컴퓨터를 통과하는 모든 숫자는 숫자가 조작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지금은 은퇴하신 과거의 육군사관학교에 지금 80대 분이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지낸 분이 공병호 tv에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딱 잘라서 이야기하더군요. 공 박사님 컴퓨터를 통과한 모든 종류의 숫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의 선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일단 국토가 넓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종이 투표를 안 하는 지역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마는 민경욱 의원이 미국의 just in이라는 그런 매체를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끝난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10월 30일 결선 투표로 당선자를 가리게 됐습니다. 좌파 후보인 룰라가 간발의 차로 승리한 것을 두고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목소리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just in에 나온 우파 매체인 just in에 나온 그런 내용을 트위터에서 아마 민경욱 전 의원이 아마 보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브라질에서 혹시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이 계시면 브라질 상황을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주 귀한 그런 내용을 브라질에서 하시는 교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보시죠. 이것으로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경식님입니다. 공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멀리 브라질에서 응원합니다. 브라질 입은 대선은 부정이 개입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전자투표를 재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정상적인 선거는 선거의 맨 끝 과정에 오디팅, 검증 과정이 반드시 선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거 준비, 투표, 개표 다음에는 검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부실해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투표의 필수적인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인 겁니다. 그걸 법으로 그냥 막았냐. 법적으로 전자투표를 재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냥 우리만 믿어라 이런 식입니다. 태한민국하고 마찬가지네요. 선관위가 발표하면 믿어야지 왜 그렇게 의욕을 품느냐 이런 것과 같은 거죠. 현직 보소나루 대통령이 이 법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불발되어서 치러진 것입니다. 아마 여소야대의 그런 전국인 모양이네요. 누가 항의를 하거나 그러면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때립니다. 현재 글로벌 방송국의 지원금을 끄느니 일어난 일입니다. 보소나루 대통령이 당선되면 전자투표부터 바꾼다고 공약했습니다.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거의 뭡니까? 그러니까 전자투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고 터치스크린 방식을 이용해서 투표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한국 대선 미국 대선을 다 이렇게 다루면서 정말 마지막의 절정은 선거사기의 절정은 소위 터치스크린 방식을 이용한 전자투표구나. 그런 것인데 지금 이 브라질에 계시는 경식이라는 교포분 말씀만 하더라도 검정을 불구하게 만들고 항의를 하면 벌금을 먹이고 전자투표를 재검할 수 없도록 그리고 투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구나. 그러면 거의 여기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초이서님이 바로 밑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예전에 브라질 대법원에서 전자개표기 사용 불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부정선거 같습니다. 어제 분석해 봤는데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우파지역은 개표가 빠르고 좌파지역은 개표가 엄청 느리더라고요. 개표 수호를 보면서 포집어넣기 하는 것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5월 무렵에 공병호 tbs팀이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전 조선일보 주필을 지내셨던 김대중 주필께서 성중관대학교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박광작 교수의 글을 인용해 가지고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례 육안으로 시민들이 투표의 전 과정을 감시감독하고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컴퓨터 방식을 이용한 일체의 투표 개표 행위라는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그 칼럼의 맨 위에 제목이라는 것이 바로 인상적이었지 않습니까 표를 던지는 사람이 아니고 표를 세는 사람이 선거를 주도하는 그런 선거는 우리가 용인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브라질의 선거 공정성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외신을 찾아보니까 내용이 아주 많네요. 찬반 양론이 좌파 쪽에서도 그렇게 공작을 할 거니까 공신력이 좀 있는 bbc 방송을 보니까 브라질 선거라는 것은 보팅 머신 그런 소위 선거 기계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그런 선거 사기를 이끄는가 그런 내용을 다뤘네요. 여기 제가 보니까 브라질을 직접 방문해서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사진을 보면 브라질은 대부분 투표가 터치스크린에 전자투표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의 공정성은 전혀 믿을 수가 없고 이런 방식을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베네수엘라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됐죠. 전자투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 불가능한 그런 겁니다. 브라질 대통령 보르소나루는 이렇게 말했다. 투표기계는 브라질 전역에 사용되는 투표기계는 open to cloud 그러니까 선거 사기에 상당히 열려 있다. 선거 사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 시스템은 완전히 취약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아마 여기도 이제 여소야대가 돼 가지고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한 법안 통과가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터치스크린 방식은 각 후보는 숫자를 갖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투표소를 방문해 가지고 자기의 고유 인식 번호를 하고 그다음에 숫자를 입력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식은 죽 먹기죠. 참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마는 전 세계가 이렇게 선거 사기 때문에 이렇게 홍력을 치르니까 참 딱하네요. 브라질 상황은 다음에 좀 외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가 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 이 방송을 브라질에서 보시는 그런 교포분들께서 계시면 개인적인 의듬 괜찮으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소식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브라질 상황도 이해하지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제 이 선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궁극적인 그런 목적지가 이런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거의 선거 부정을 발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우리 사회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초기 단계의 이 문제를 수선하고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사회 지도청이라고 이렇게 간주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가 갖고 있는 그런 위급성이라든지 위험함 같은 부분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남미 국가들에서 이렇게 터치스크린 방식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전자투표제를 실시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이 터치스크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더더욱이 힘든 것은 부정선거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부정선거가. 그러니까 참 이번 단계에서 지금 단계에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좀 정신을 차려 가지고 전자투표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선거 제도를 좀 수선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그런 형국을 보게 되면 지도청도 그렇고 국민들도 이 사안이 갖고 있는 그런 위험함과 폭발성을 별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러 그냥 무관심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궁극적으로는 소위 선거 사기를 통해서 집권한 사람들이 아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단계는 결국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야무지입니까 합리적이고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육안으로 투표의 전 과정을 관찰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아주 합리적인 그런 결정이고 올바른 결정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자기 지력만큼 사는 거죠. 사람이 우든하고 깨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브라질 이야기지만 참 우리 이야기처럼 가슴에 와닿는 브라질 대선 문제입니다.